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오늘 약간 재미난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커머스 관련된 영상도 짧은 영상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트북이나 pc 로 하는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쉽게 이제 어플 이용하거나 우리가 구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구현해 보고 어 쉽게 그냥 빨리 제작을 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고고 한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예 한번 같이 따라 해주시고 지금 이 앞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 제가 같이 하면서 또 궁금한 것도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알려드리는 어플 앱은 인스타그램을 쉽게 만드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vlo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 보이죠 vlo 그리고 캡컷 캡컷 그리고 인비디오 이렇게 세개에 아르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은 본인 핸드폰에 그 편집할 수 있는 영상의 소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떤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편집 영상물에 대한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 영상 혹은 이런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글귀가 있어야 되겠죠 자막을 넣는다거나 네 뭐 아직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일단 핸드폰에 있는 거 활용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 해볼게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쉬운 우리가 vlo부터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안드로이드 인 경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vlo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두 번째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다운 받아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이게 같이 따라 해보세요 옆에 계신 피디님 대표님 따라 해보시고 저는 지금 이렇게 밑으로 보면 사실 엊그저께도 이제 대학에서 제가 요거 강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광고 강의 하다가 이렇게 미러닝 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 저는 이제 여기에 소스가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인 화면에서 이제 바로 같이 따라서 시작해 볼게요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네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이제 모든 사진 스토어 프로젝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알려드리는 방법은 본인 모든 사진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쭉 나와요 제가 준비했던 이제 강의했던 자료 사진은 이렇게 곰돌이가 있어요 저는 곰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곰돌이 생성형 이미지로 만든 광고 영상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이미지하고 영상도 물론 가능하고 마지막에 코카콜라가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 그래서 요 7개 사진을 갖고 이제 광고 영상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여기 화살표 오른쪽 누르시고 네 그럼 경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화면 비율 나오시죠 4대 5 정사각형으로 할 거냐 1대 1로 할 거냐 16대 5로 할 거냐 9대 16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생성형 이미지로 이 곰돌이의 콜라 광고를 16대 9 화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16대 9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사진이 사이즈별로 혹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인스타그램은 이제 9대 16 혹은 4대 5 요 화면이 겠지 아마 새로 하면 어쨌든 전원 16대 9로 해서 프로젝트 생성하기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로딩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예 편집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이 왔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 그리고 왼쪽에 이 미리 보기 창 밑에 화살표 눌러주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어 얘가 지금 아마 4초씩 움직일 거에요 4초씩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총 7장 4초씩의 7장이니까 28초네요 네 30초짜리 광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림만 나오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본인 핸드폰에 갖고 있는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이 두번째 보면 이제 이 타임라인 플레이 창 안에 두번째 배경음악 있어요 예 배경음악 눌러보시면 여기에 미리 이 VLL로 자체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음악들이 있어요 이런 음악을 쓰셔도 상업적으로 우리가 어떤 TV나 라디오에 나가지 않는 한 저작권에는 문제없는 거에요 그래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되구요 여기서 이제 이 곰돌이 콜라 광고에 어울만한 노래를 하나 하나 저는 이걸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걸로 선택한다 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네 저는 바로 그냥 이 음악으로 그냥 결정했어요 자 써보기 누르시고 네 완료 누르시고 그러면 바로 이 음악이 여기 밑에 이제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림하고 음악으로 같이 보는거죠 화살표로 네 일시정지 하시고 어 여기에 또 이제 뭐가 빠졌을까요 예 글자를 누르면 되겠죠 밑에 이제 글자 자막 글자를 이제 글자를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에 이제 템플릿으로 우리가 이 VLL로 앱 자체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글자의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가 만드는 어떤 쇼츠나 이런 영상에 어울릴만한 네 어울릴만한 템플릿의 글자를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콜라 광고에 어울릴만한 이거를 선택했어요 자 바로 이 글자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글자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어 여기에서 더블클릭을 해서 이 글자를 이렇게 지워서 자 콜라 콜라 곰돌이 예 광고 연습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쓰고 싶은 글자를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고 다시 이 글자를 크기를 조금 줄인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예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연습이니까 이렇게 좀 큼직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큼직하게 보이게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리된 걸로 해서 완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글자와 그림과 음악과 당연히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세부 이제 조절은 좀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 이 안에 어떤 효과라든가 PIP 화면 안에 화면 어떤 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충분히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완성된 걸로 맨 상단 오른쪽에 추출하기 예 추출하기 누르면 이제 배경음악 글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일부 일부 어떤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료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선택한 글자가 지금 그냥 무료 글자가 아닌 이제 유료 글자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프리미엄으로 구매를 해라 그래서 2,500원, 4,900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시 이 글자를 없애고 무료 글자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자막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태블릿에 좀 이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건 이제 유료고 우리가 기본 툴로 했을 때 여기에서 그래도 쓸만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넣고 완료를 누르고 추출하기를 누르면 네 역시도 음악이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무료 음악이 아닌 네 다시 한번 음악 쪽으로 가볼게요 네 배경음악으로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유료 음악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극이 없는 음악으로 네 네 좀 잔잔한데 물론 지금 곰돌이 콜라곤과는 조금 약간 느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이제 교육이기 연습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음악을 바꿔줬고요 여기서 아까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 영상이 생성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따라 하셨나 모르겠는데 한번 어 예 뭐 한번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피디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어떠세요 해보고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유료 있는 거를 다 빼고 무료로 해서 했더니 추출하기 눌렀더니 추출 범위 전체 해상도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30프레임으로 되고 네 추출하기 바로 누르면 어 지금 이게 무료로 하는 거였 때문에 이제 광고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바로 비디오 생성이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내 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완성이 됐네요 바로 이것을 어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바로 유튜브하고 나하고 연결돼 있는 유튜브 쪽으로 바로 얘가 다이렉트로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운다운 눌러서 내가 되어 있는 유튜브 쪽에 저는 이제 이쪽에 유튜브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참 쉽죠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핸드폰으로 가보실게요 어 같은 이제 VLL로가 먼저 나왔고 사실은 캡컷은 어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기능이나 이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캡컷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고 바로 실행시키시면 어 이 메인 화면이 떠요 네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에 아까 이제 VLL로가 아니라 예 캡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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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기 예 어 여기 이제 위에 위에 거가 있고 아래 거가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번째 캡컷 동영상 편집 어플 요거에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생산형 AI 앱이나 어떤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위에 있는 게 좀 이제 광고로 나오는 어플이기 때문에 어 그거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구요 자 메인 창 여섯 있을까요 메인 이제 캡컷의 메인 창을 열면 어 캡컷의 기능은 우리가 그 편집 예전 같으면 이런걸 외주를 주거나 어 프로덕션 혹은 동영상 제작하는 쪽에다가 만약에 요것을 어 좀 비용을 주고 맡겼을 때는 굉장히 비용이 좀 들어가요 사실상 사실상 왜냐면 이런 편집 효과가 어 캡컷의 뛰어난 기능이 이런 템플릿이 굉장히 좋다는 거에요 어마어마한 템플릿들을 우리가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VLL처럼 어 일부 어떤 기능은 당연히 유료로 할 수밖에 없구요 우리가 이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을 쓸 수 있는데 캡컷은 어 이렇게 앱 버전이 있고 PC나 노트북에 인터넷 버전이 있고 또 어떤 편집 굉장히 퀄리티가 요하는 편집 프로그램에 다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PC나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서 편집을 진행하는 하지만 오늘은 그런거 다 이제 개념 어 놔두시고 이 핸드폰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건 지금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 이제 앱에 어 지금 템플릿을 하나 고를 거에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보통 이제 여행 가면은 이제 어 주부님들이나 혹은 뭐 젊은 연인들이 어 데이트 코스 가서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촬영하죠 거기에서 사진이나 이런 거 많이 찍었을 때 여기에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캡컷의 템플릿을 이용하면 굉장히 세련된 퀄리티 있는 이제 영상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떤걸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데 자 템플릿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자 이 중에 이제 하도 많아서 제가 어떤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자 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시면 지금 템플릿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들어간 템플릿들이 많은데 사실 선택하기가 좀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어 많지만 이렇게 효과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돈 안 내는 걸로 돈 안 내는 걸로 돈 안 내는 걸로 네 그렇죠 어 여기 보면은 이 프로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유료 버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프로가 안 써 있는 거를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 제가 뭐 캐컵 홍보대사는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쓰실 필요 없고 하시다가 이제 상업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유료 버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왼쪽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 템플릿 사용으로 눌러 주시고 네 마찬가지 아까 브이로처럼 어 지금 이 템플릿을 쓰게 되면은 이걸 이거에 필요한 지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아 근데 이게 사진이 사진이 많이 들어가네 스물여덟 개가 필요해요 사진이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골라 볼게요 네 물론 이제 스물여덟 장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조금 쉽게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네 어 이거 한번 해 보려 볼까요 네 네 네 아홉 개 딱 좋다 네 아홉 개 네 어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다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아 제 사진 다 공개되네 하하하하 음 물론 이제 여기서 위에 보면 왼쪽에 모두 동영상 사진 이렇게 할 수 있죠 어 네 뭐 좀 전에 제가 여기 지금 저희 유튜브 유튜브 촬영하는 거 자체를 좀 찍었어요 사진을 맺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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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저희 유튜브를 진행하는 거를 홍보한다는 어떤 개념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사진을 그럼 이것을 선택을 이렇게 보면 바로 선택하자마자 밑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드래그 움직여 주시면 바로바로 얘네들이 붙은 거예요. 이 타임라인에 벌써 그러면 바로 다음 누르시고 네 따라하고 계시죠. 네 다음 누르시고 네 바로 적용이 됐어요. 중국노래가 나오네요. 네 네 사진이 조금 약간 뭐 두실하게 좀 찍었다 하더라도 이런 효과와 어떤 편집이 충분히 들어간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퀄리티가 있고 화려하죠. 예 결과적으로 세련되게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오디오 조금 전에 중국노래 말고 우리가 다른 걸 하겠다.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처럼 네 이렇게 좀 밝은 노래 아우 너무 가벼운 노래다. 예 다른 거 바꿔 볼까요? 예 네 사운드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로 좀 전에 적용 됐어요. 이제 바로 돼서 요거는 별다른 때 네 뭐 질문이 있으세요? 글자 넣어주세요. 글자. 네네 글자. 음 글자. 글자. 이게 지금 템플릿이라 예 일단 여기에서 밑에 보면 미디어 오디오 오디오 스티커 밖에 없잖아요. 스티커는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고 스티커가 글자처럼. 그런데 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글자가. 아마도 제가 이거 내보내기 누르면 워터마크 없이. 예 워터마크 없이. 네 태컷의 이 템플릿 기능에는 여기에서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어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했어요. 요 생성한 단계에서 우리가 요새 또 쇼폼 쇼츠리스 말고도 틱톡에 이거 지금 틱톡에 아 우리 지금 박영숙 교수님이 나오시네요. 화면에 출연했던 일은 이제 영상인데 이게 지금 틱톡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캐커시. 아마 회사가 제가 알기로 재유가 맺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스토리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물론 이제 다운받은 걸 갖다가 우리가 핸드폰에 다운받은 걸 유튜브에다가 바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는 틱톡에 바로 되어 있는 이 환경창 안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클래식, 스웨거 이제 폰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글자를 치는 거예요. 네. 박영숙, 미래, 티비, 미래, 티비,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자. 이 글씨를 갖다가 하얀색이 보이지 않잖아요. 좀. 그쵸? 네. 다시 한번 더블클릭하고 손으로. 네. 주황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글자가 좀 잘 보이는 걸로.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완료. 네. 그리고 위치, 위치 조절. 위치 조절, 크기 조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내 스토리 혹은 다음 눌러주시고요. 바로 캐컷에 해시태그가 붙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틱톡에. 어. 이건 제 틱톡이에요. 그래서 바로 박영숙미래티비 유튜브. 혹은 그냥 박영숙미래티비 해시태그 아시죠. 샵 누르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거를 써서. 바로. 네. 바로. 아. 제 이름도 하나 쓸게요. 제 이름. 이동현. 그러면. 네. 그래서 바로. 게시. 게시 누르면은. 제가 틱톡을 로그인을 안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구글로 바로 로그인을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는 거죠. 업로드가. 바로.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네. 또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어.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까먹어요. 질문을 안 하시면. 궁금하시고요. 네. 좀 이따가 생각나시면 물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인비디오 한번 해볼게요. 인비디오. 인비디오. 어떤 회사나 기업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제가. 저는 이제 모바일로. 아까도. 이제 캣컷. 그외로 말고도. 이렇게. 생성형. 생성 AI. 생성 AI에 대한. 이제. 이런 툴이 굉장히 많죠. 어. 체치 PT. 코파일러. 뉴툰. 제미나이. 뭐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음. 인비디오 AI 있어요. 인비디오 AI. 예. 마찬가지로. 다시 가볼게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가서. 예. 인비디오. 인. 인비디오. 인비디오 AI.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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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모양이. 똑같은 게 안 나오네요. 인비디오 AI. 아. 요거 맞네요. 두번째. 비디오 제네레이터. 인비디오 AI. 네. 요걸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설치가 되있으니까. 바로 열면 되고요. 다시. 저는 AI 쪽에 폴더로 가서. 인비디오 AI.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얘도 약간 물고기. 하트? 물고기? 뭐지? 예. 어. 여기는 이제 텍스트2 비디오 앱인거죠. 얘는 텍스트2 비디오. 인비디오 AI 버전2에서. 우리가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면 사실은.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AI라는게 다 융합이에요. 융합이기 때문에. 융합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사실은 어플 하나를 더 필요할게 있어요. 하나를. 최근에 이제 언어용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이제 능숙한 퍼플릭시티 이라고 있어요. 퍼플릭시티. 첫 화면에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거에요. 홍보영상 시나리오를. 지금 어. 저희는 여기 지금 박영숙 미래TV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어. 박영숙 미래TV TV 유튜브. 유튜브를 홍보할. 어. 이거 이정도 충분히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홍보할. 어. 쇼츠. 쇼츠 영상을. 1분짜리로 제작을 하려고 해. 짜리로 제작하려고 해. 쇼츠. 네. 쇼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한번. 소통을 해볼게요. 자. 바로 나왔어요. 자. 주제 선정. 박영숙 대표의 최신 미래예측이나. AI 관련된 기술 내용. 스토리 라인. 비주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뭐. 연관성 있는 또 얘기가 알아서 또 질문들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계속 대화법으로. 어떤 프롬프트로 이어가면 좋지만. 어. 시간 관계상. 네. 짧게. 그냥. 음. 음.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어. 60초짜리. 1분짜리. 동네라고 나오는데. 동네라고. 어. 어디가요? 29만원. 29,000원. 퍼블릭시티가요? 네. 음. 최근까지는 이게 그냥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일단 요 설명을 이어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꼭 퍼플릭시티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핸드폰에 갖고 계신. 어. 우리가 카카오로 이어갈 수 있는 아숙업. ASKUP. 혹은 채찌PT. 혹은 제미나이로도 충분히 무료로도 활용하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돼요. 어. 바로 그냥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 1분짜리. 홍보. 유튜브 홍보. 유튜브. 홍보. 나레이션. 나레이션을. 나레이션을 국문. 그리고 영문으로. 같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다. 바로 생성해줘. 어. 네. 이렇게 한번 프롬퍼트를 넣어봤어요. 네. 바로 나왔죠. 공문 나레이션. 인트로. 비주얼. 비주얼. 멘트가 나온 거예요. 성우 AI 보이스로 생성할 수 있는. 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복사를 하면은. 이 비주얼까지 다 녹음이 될 거기 때문에. 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걸러야 돼요. 비주얼. 어. 문자는. 삭제해주고. 다시. 공문. 영문. 생성해줘.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쭉. 나레이션만 뽑혔어요. 지금. 자. 모든 생성 AI는 웬만하면은. 우리가 영문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또 못 하시는 분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죠. 이런 값들을. 자. 복사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인비디오 AI로 올게요. 네. 이렇게 바로 어플로 오면. 여기에서 텍스트 누르는 창이 있어요. 바로 붙여넣습니다. 네. 나레이션 스토리 보드. 혹은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죠. 이거 시놉시스라고 하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제너레이터 비디오 눌러주세요. 인비디오 AI는 조금 기능이 더 이제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바로 이제 됐어요.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뭐 사실은 크게 건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유튜브로 할 거냐. 유튜브 쇼츠를 할 거냐. 인스타그램을 할 거냐. 플랫폼이 중요하죠. 이제. 유튜브로 하게 되면은. 16대 9 가로 사이즈고요. 유튜브 쇼츠를 하면은. 4대 5 혹은 9대 16비를 될 거고. 인스타그램 릴스도 마찬가지로. 새로 영상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목적은. 유튜브 쇼츠가 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눌러주고요. 컨티뉴. 생성되고 있어요. 홍보.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이에요. 이건 광고 개념보다는. 성우. 여기에 같은 기능이 있는. AI 보이스가 여기에. 이제 이 나레이션을 읽어줄 거고요. 영어로. 물론. 국문으로 필요하실 때는. 이제 국문으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재 4%네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사실상 지금 모든 생성형 AI의 앱 혹은 플랫폼, 사이트.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8,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8,000개에서 1,000개.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다 배우려면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사실은 본인들이 가장 목적에 맞는 어떤 그것에 맞는 것을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고 융합하시면 되죠. 더군다나 지금의 어떤 트렌드는 광고, 마케팅, 브랜딩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생성이 됐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자, 한 번 이제 되어 있는 걸 플레이 해볼까요. 약간 드롭이 걸렸습니다. 생성되다가 약간 플레이 되다가.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지금 저는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나 안 싫어. 왜냐하면 동영상이라는 게 이 안에 데이터가 그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플레이 될 때 어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음 뭐 이런 개념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 옆에 밑에 보면. 그게 네모박스에 에디트, 익스포트 있죠. 바로 플레이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이상 없으면 익스포트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에디트를 누르면. 우리가 아까 캣컷하고 VL을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이 펼쳐져요. 이 안에. 그래서. 음. 안에 있는 그. 텍스트. 그 아까 문자들에 어울릴만한 스톡 비디오들이 붙어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왕관이 붙어있네요. 왕관이. 오른쪽에. 이게 이제 유료인 거예요. 유료. 그래서. 여기를 교체해 주셔야 돼요. 숫자고로. 그래서 이 여기에 내가 그냥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네.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 사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갤러리 쪽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 화면으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체인지. 업로딩 되고 있죠. 뭐 이런 게 정 불편하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유료로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안에서 잘. 어떻게 보면 선택이 잘 된 경우에는. 이 왕관이 없는. 전체가 그냥 무료로 되어있는 스톡으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이 다 붙었다. 에디트 미디어 쪽에.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하나하나 수작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또 기능이. 익스포트 하기까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요정도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익스포트 할 때. 마지막에. 뭐가 안된다. 이런 분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워터마크가. 당연히 무료니까. 여기에서. 워터마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비디오 AI 브랜딩에. 어떤 로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또. 1080 큰 해상도는. 아마 유료 버전일 거고. 해상도를 낮추고. 이 안에. 선택을. 이제. 잘 해주시면. 지금. 워터마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고. 노말로 선택하고. 화면 사이즈를. 720. 아. 1080까지 되네요. 로고가 박혀있는 것만. 선택해주시고. 익스포드 누르면. 예. 생성이 되는 거죠. 프리 버전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작은 해상도로 해서. 네. 워터마크 들어간 걸로 하니까. 작은 해상도로. 익스포트가 되고 있어요. 좀 전에. 큰 1920 해상도는. 이제. 비용을 내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32% 진행 중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만. 이제 보고 마무리 할게요. 86% 100% 거예요. 전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 누르시면. 연기하죠. 다 알아들으시죠. 네. 네. 테크놀로지컬 인이너베이션. and what's next on the horizon. imagine a future where smart cities, advanced robotics, and cutting edge AI transform our lives. sounds exciting, right? stay ahead with the latest tech trends, and prepare for the incredible changes coming our way. from self-driving cars, to virtual reality breakthroughs, we've got you covered. why wait for tomorrow, when you can discover the future today. join our community of tech enthusiasts, visionaries. subscribe now, and turn on notifications. 좋은 얘기죠? 50초짜리인데. 지금 굉장히 안에가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런 스톡 비디오들이 많이 붙어갖고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을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시면 핸드폰으로 다운로딩이 됩니다. 다운로딩이 된 것을 바로 유튜브에 올리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인비디오 AI 만들어 봤고요. 캣컷으로 모바일로 광고 만드는 것을 해봤고요. VLL로 또 다른 쇼치 영상 만드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해봤습니다. 적절하게 목적과 어떤 것에 맞게끔 선택하셔서 영상을 제작하시면 되고요. 또 궁금하신 것은 질문 주시거나 거기 댓글에다가 또 글 남겨주시고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